요거는 상당히, 고객님 질문이 예리해가지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상담은 애들도 얼추 받아본 애들이 있고 학부모도 받아본 애들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해요. 링크 가서 보시면 신경정신과 상담만큼 궁합이 중요한 게 없다. 애들을 상담시킬 때도 어머니, 제가 추천드린 일산은 제가 명의를 안하고 있어요. 우리 반 애들 다 훌륭하게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카톡방으로 만들게요.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궁합!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보시고, 애가 힘드면 바로 갖고 세요. 다른 곳에 가세요. 괜히 여러 곳에 가서 애가 어설프게 상담 받아도 수용도 없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보시고,